괴물이 나타났어요 소방관 엘러가 나가신다 자 엘러 출발 엘러는 오늘도 불구기 연습을 하고 있네요 야호! 저기 있다 이런 큰일 났네요 따라오지마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단순히 다 돌렸다 어? 버니 안녕 괴물이다! 오늘의 째 괴물이 나타났다 버니는 내가 괴물인 줄 알아봐 만약 내가 정말로 무시무시한 괴물 복상을 하고 나타난다면 모두들 놀라서 벌벌 날겠지? 좋았어! 엘러가 장난을 생각해냈군요 여기 어디 있었는데? 응 여기 있나? 찾았다 여기 있었네 찾았다 찾았다 그로부터 돌려줘야지 오늘은 코지랜드에 어떤 재미있는 일이나 한번 볼까? 그로가 망원경을 보고 있구나 아 별거 없네 어? 무슨 소리지? 그로는 알아라 코지랜드에 무서운 괴물이 나타났나 봐 어떡하지 괴물이 나타났어 친구들한테 알려야 해 괴물이다 괴물이 나타났다 이거 정말 재미있는데 그로는 내가 진짜 괴물인 줄 아는 것 같아 괴물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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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? 괴물이라고? 그렇다니까 얼마나 무서운데 내 딸기를 마구 버렸어 너도 봤니? 어떻게 그 무서운 괴물을 코지랜드에서 멀리 쫓아버렸으면 좋겠어 그걸 원하면 주문을 외우면 되잖아 응? 아 띠깅... 왕 יותר bound 깨보듯이 안녕 안녕하세요 내 이름을 기고 선물을 받고 싶을 땐 이렇게 주문을 외우봐 띠깅 보딩 띠고띠고띠고띠고띠고 다른 것이 있으면 받고 싶은 것이 있으면 다 함께 주문을 휘머봐 나의 선물 공룡 디모 주문을 들으면 그 어떤 선물이라도 네게 줄 수 있지 오늘 하루 Ao는 MAX이 있으면 ennen 싶은 MAX이 있으면 다 함께 주문을 휘머봐 디딝 바딝 디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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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원하는 게 뭐야 나한테 말해봐 괴물이 고지른 데서 떠났으면 좋겠어! 그래 나도! 안녕! 안녕! 내 이름을 지워 선물을 받고 싶을 때 우리 옆에 주무를 대워봐 와! 고마워, 이보! 우와! 특이한 모양인걸 와! 정말 예쁘다 잘 보니까 정말 멋진데? 근데 이게 뭐야, 디봉? 괴물을 잡는 도구야 우리가 괴물을 잡아서 고지랜드에서 쫓아내버리자 어? 우리가? 저기 근데 그건 좀... 무서운데 그렇지만 우리가 힘을 합치면 할 수 있어 디봉! 괴물은 무서운 가면을 쓰고 우릴 겁주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걸 쓰는 게 좋지 않을까? 그래! 그래도 그게 좋을 것 같아 난 무서우면서도 예쁜 걸로 할래 좋은 생각이야! 그럼 우리도 가미를 쓰고 괴물을 잡자 나는 무서운 괴물 중에서도 최고로 무서운 괴물이다 내 숲에서 살고 싶으면 당장 내놓아라 뭘 내놓으라고 하지? 케이크? 그래! 애니네 집으로 가서 케이크 내놓으라고 해야지 재밌겠다 애니네 집으로 출발! 오 깜짝이야 내 가면 어때? 버니 깜짝 놀랐어 괴물도 깜짝 놀랄 것 같은데? 그치 크로? 기대되는걸? 나는 무서운 괴물 중에서도 최고로 무서운 괴물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숲에 살고 싶거든 맛있는 케이크를 내놔라 어? 아무도 없나? 어? 아무도 없나? 괴물이다! 괴물이 따라간다! 어서 따라가자! 어서 가자구 계속 걸어 이 괴물아! 헬로 살려! 어딜 도망가려고 이 나쁜 괴물아 내가 막은게 안 돼 나나 오줌방을 돌리자! 어? 괴물이 혼 좀 나겠는데? 괴물아 꼼짝 마라! 아 usu 뭐? 으악 으아아 당장 멈추지 멈추지 괴물아 친구들에게 장난을 치려다 오히려 친구들에게 쫓기고 있군요 꼭 잡고 말거야 그래 꼭 잡아야돼 아이고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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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봐 이봐 방금 여기서 괴물소리가 난 것 같은데 응 저쪽으로 다 났어 으악 해리 마법의 물방울을 던져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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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괴물을 잡았다 음 음 음 으악 으악 아니 이 쪼그만 괴물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지 으악 나야 나 엘로 으악 엘로 니가 괴물이었단 말야 어 음 으악 음 엘로 너땜에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아 내가 더 무서웠다 뭐 괴물이 내신한 날 쫓아왔잖아 먼저 시작한건 너잖아 음 그건 그렇지만 내가 진짜 무섭게 무서웠지 얼마나 웃기던지 정말 하하하하 음 얘들아 미안해 엘로 다신 이런 장난치게 없지다 아 다신 안그러게 어쨌든 코지랜드에 괴물이 나타난게 아니어서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그냥 그래 괴물이 또 나타나면 내가 혼내줄거야 이렇게 하지마 버니 난 괴물 아니란 말이야 이제 엘로는 친구들에게 심한 장난을 치지 않겠죠?